예빈이가 뭐 만든 거예요? 까까 만들었어요 네? 까까 만들었어요? 아니야 그럼요 딸기 만들었어요 딸기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겠다 엄마도 한입만 안돼 내가 줄게 예빈이가 줄래? 응 이거 줄게 네 거기다 주세요 이거 이거 줄게 네 어머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 음 너무 맛있다 입이 최고 아니에요? 아파? 아니 안 아픈데 딸기 맛있어? 응 딸기 맛있어 딸기 맛있어 딸기 맛있어 엄마 괜찮은데요 딸기 먹었어요? 네 딸기 먹었어요 엄마 엄마 딸기 있냐? 네? 엄마 딸기 있냐? 뭐라해 딸기 먹어 맛있다 맛있다 예비도 하나 먹어 어때? 예비도 하나 먹어요 아아 딸기 많세 딸기 냄새나? 응 먹어 암념 어때요? 딸기 맛있어요 밥이 예비 딸기 맛있어요? 응 자 이거 엄마 먹어 엄마가 줄게 예빈이 아 딸기 먹어 내가 딸기 안 먹어 왜? 엄마는 먹여주고 왜 넌 안 먹어 왜 넌 안 먹어 딸기 안 먹어 배불러 배불러? 응 알았어 엄마 먹을게 아 맛있다 예빈이 음식 잘하네 예비 최고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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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해줘 따봉해달라고 따봉해달라고 따봉 알 фак